한국의 출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본을 떠난다 뻔한 인생이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뒤 시간이 흐르면 사장이 돼서 정해진 상대와 결혼 그렇게 작고 작은 세상에서 살아가겠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의 삶은 무시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눈에 띄게 된다 눈에 띄게 된다 눈에 띄게 된다 고맙게 된다